할 수 있어. 손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어떤 톤으로 해야 돼요? 나, 김선우 우와! 더비! 더비가 재밌어! 하였으면 됐어요. 그럼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나, 김선우 근데 씨... 아 진짜 깽맞네. 나, 김선우 이거 괜찮죠? 나, 김선우 네, 살짝 부드러운 목소리야? 할 수 있어. 손 할 수 있어! 나, 김선우 세상에는 예쁜 사랑 이야기가 넘쳐나는데 왜 나는 그 주인공이 아닌 걸까? 세상에는 예쁜 사랑 이야기들이... 드리야, 서리야 이야기들이로 한번 가져볼게요. 이야기들이, 이야기들이, 이야기들이 예쁜 사랑 이야기가 넘쳐나는데 한번만 다시 볼게요.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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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는 예쁜 사랑 이야기가 넘쳐나는데 왜 나는 그 주인공이 아닌 걸까? 네? 비 오는 이 여름날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 죄송해요. 방금 윗다면에서 윗다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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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할 수 있어. 손 할 수 있어! 비 오는 이 여름날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나에게도 사랑이 왔다. 그렇게 나에게도 사랑이 왔다네. 근데 이거 어떤 톤으로 해야 돼요? 엇? 사랑이 왔다. 이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에게도 사랑이 왔다. 괜찮나? 괜찮죠? 이 누나 진실된 사랑의 맛을 본 적이 없는 게 분명해. 아, 내 자막 진짜... 이 누나 진실된 사랑의 맛을 본 적이 없는 게 분명해... 야, 이거 누가 쓰셨어요? 이거 진짜 칭찬합니다. 진짜 보여주겠어! 너와! 이 누나. 진실 된 사랑에 봤을 뿐 자기가 없는 게임.. 분야 해. 에스. 나 진짜 어떡해요~~ 다시 해볼게요, 진짜! 야, 집중해. 렛츠고! 아이, 왜 자꾸 웃으세요. 한 번 더! 아아, 넘어가요? 가... 아닐지도? 가...! 가... 가... 다시 해볼게요. 안 돼요? 아, 아니 일지도 이렇게 안 돼요? 왜 안 일지도 마시오? 안 일지도? 이거 괜찮죠? 나.. 막 그거 되는 거야? 남자 주인공? 그냥 제 마음대로 하면 되죠. 이거.. 이거 통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되는 거야? 남자 주인공? 아씨.. 지금 뼈? 나.. 막 그거 되는 거야? 남자 주인공? 한 두 번만 되려봐야 된다. 나.. 막 그거 되는 거야? 남자 주인공?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말해요? 진짜 쉽지 않네. 남자 주인공? 다..